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3년 안에 완성인간이 되는 건 지구 땅덩어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3년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3년 안에 자신의 팔자를 바꾸어서 즉, 업식이 1%도 없게 녹여서 이 앞에 사주자를 붙여도 됩니다. 생년월일하고 팔자하고 다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데는 업식이 단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공부 중에 큰 스승을 만나기 전에 큰 스승을 1번 이 분을 만나야만 반드시 이 분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분을 만나야 팔자가 바뀌어요. 근데 이게 팁이 있습니다. 팁. 팁. 팁이 있는데 이 분 말고 이 분 말고 나는 백주작 돈기신의 완벽한 자체가 되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 이것도 팁입니다. 좀 있다. 잠이 싹 올라갈 때 그 때 하나씩 건드려보고 이 분을 만나기 전에 이 분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매불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는 멘토가 내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정확하고도 명확한 그리고 하트를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으로 따뜻하게 나를 매료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큰 스승 뜨겁고 때로는 정열적이고 때로는 너무나 부드럽고 그윽해서 따뜻해서 홍익해서 나를 매료시키고 드라마틱하게 스토리상 감동시키는 큰 스승을 만나게 해주소서. 내 팔자는 안 바뀌니까. 바꾸는 법도 몰라요. 떡칠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소제목 결정장애라고 해요. 신뢰로 10년 후 자기 결정이 없어요. 몰라. 10년 뒤에 어떻게 살래요? 전혀 관심 없어요. 10년 뒤에 내 모습 궁금하지도 않아요. 내일도 안 궁금해요. 단지 욕구고 욕망적이라서 지금 이 살아있는 이 텍스트에 여러분들은 욕망과 욕구를 빌려줬다고. 그러니까 졸음 오는 거 하나를 조절 못하고 다리 아픈 거 하나를 조절 못해요. 큰 스승을 오매불망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탁 하는데 1분 뒤에 다리가 저립니다. 그럼 다리 펴야지. 나쁜 거 아니에요. 오매불 10분 지났어요. 나에게 키를 일러줄 수 있는 오매불 진짜 큰 스승. 나는 이래 살기 싫습니다. 정말로 잘 살아서 큰 스승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허리가 아파옵니다. 지대야지. 한 시간 지났어요. 1분 뒤에 10분 뒤에. 1분 뒤에 다리 펴고 10분 뒤에 허리 지대었어요. 오매불망 10분 뒤에 또 한 시간 지났어요. 누워야지. 잠이 오니까. 힘들어요. 고달프니까. 여러분이 큰 스승입니다. 자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뒤집어서. 푹 육신을 주무시는데 큰 스승이 오겠냐고. 안 오죠? 개미 한 마리도 안 찾아와요. 누워 붙는데. 깨 흘러가. 오매불망 큰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요. 여러분들은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어째 이래 살아요. 큰 스승을 만났잖아요. 동의하죠? 네.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방식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표현에 믿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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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죠. 세 번을 외치라고 해요. 실제로. 믿사옵니다. 하나님을 믿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부처님을 믿사옵니다. 믿사옵니다. 지가 지를 못 믿어요. 그래서 확신을 하라고 독송하듯이 내뱉는 거예요. 불안정한 자기 자신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해달라요. 그래서 큰 스승을 만나버렸어요. 결정장애가. 결정장애가 큰 스승을 만나면 첫 번째 드러내는 정상. 짚고 부숩니다. 그 다음부터. 저 스승이 진짤까 가짤까. 이런 쓰자 할 데 없는 에너지에 자기 인생을 맡겨버려요. 여러분은 팔자를 바꾸는 데는 동의한다니까. 아니요. 저는 고통스럽게 살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팔자를 바꾸는 데는 동의합니다. 맞죠? 그러면 큰 스승을 오매불망 찾고. 이거는. 이게 젊은 세대들은. 스승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나한테 밝은 멘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멘토. 그 다음에 영적인 마스터. 지도자.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큰 법을. 이 스승 대덕을 만났으면 큰 법 아래에 머물러야 돼요. 해볼게요.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이게 그늘입니다. 이게 입히고. 그럼 이런 거목을 만날 때 이 거목을 쓰러뜨리는 게 유일하게 뭐가 있어요? 태풍 같은 대형 바람이거든. 그렇겠죠? 그러면 조그만한 건 쓰러뜨리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이런 거목은 자빠지면 못 일어납니다. 다 같이 바꿔 얘기합니다. 내가 살았을 때 자라이소. 내가 팍 자빠져봐. 거목은 자빠지면 못 일어난다니. 그늘이 큰 대신에. 다시 여러분들이 이런 거목을 만나기 전에 받아야 할 복이 있다고. 반드시 타내고 채워야 할 복이 있다고. 그래서 만 가지 복이 있으면 인간계한테 허락한 게 일곱 가지의 복이라고.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1번 오래 살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수명복.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재물복.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까? 못 만나야 됩니까? 사람복. 이 세 개만 다 적어놓을게요. 칠복 중에. 여기는 하늘복도 있거든. 그거까지는 가지 말자고. 몸 갖고 사는. 첫 번째, 여러분이 태어난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사주 팔자가? 있다니까. 그 사주를 갖고 지금 살고 있다. 그걸 우리는 삶이다, 생이다 이렇게. 동의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의하는데 지금 행복한가요? 재물복이 넘치나요? 사람 복이 있나요? 대답이 인색해요. 대다수가 그렇게 못 산다니까. 그런데 젊은 인재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동의합니다. 거의 다가 쉽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은 수명 태어난 날짜는 안다니. 죽을 날짜를 몰라요. 그래서 깨춤을 주는 거예요. 왜? 영원할 것 같으니까. 이 안에 물이 담겼죠? 이 컵을 아이들이 무서워합니까? 컵 속의 물을. 안 무서워해요. 보이니까. 그런데 거대한 저수지에 녹조가 낀 푸른 물, 녹색의 진녹색 물은 요만한 높이인데도 들어가 봐라. 기겁, 팔겁을 해요. 왜? 밑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모르는 세상은 두려움을 안고 출발합니다. 안 보이는 세상은 자기 보기 기다리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정신 이해가 되죠? 과감하게 도전하고 용기를 갖고 내일을 향해 달려갈 용기가 없다고. 왜요? 아이들처럼 보이면 다가가는데 두렵지 않은 체계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죽음 뒤, 이후의 세상을 두려워해요. 내가 일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이가? 내가 일하다가 죽던 거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일을 향해서, 모래를 향해서, 문 밖의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 그거는 철학적인 인간이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 코앞에 죽음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조고각하 발 아래를 조심하라. 어르신들이, 현자들이, 옛 선조들이. 문 앞이 저승길이라고. 출입문 앞이, 대문 앞이. 그러니까 나갔다가 여보 다녀오리다 하고 영혼이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영혼만 들어오면. 육신은 죽은 거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문 밖이, 대문 밖이 죽음의 세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까부는 거예요. 태어난 날짜는 알거든. 생일밥은 찾아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1년 뒤에 죽을 때, 1년 뒤 날짜를 기념하면서 왜 안 찾아 먹어요? 모르니까 못 찾아 먹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죽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태어난 날짜도 알고 죽어뿌어. 그럼 나이가 있겠죠. 27살, 51살 죽었으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이 51살의 의식 체계가 있다고 죽기 전에. 이게 알고리즘, 자기 주소예요. 여기에 종교 간에 불교가 있었으면 영혼에서는 개종이 불가능합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식의 알고리즘, 마지막 고향이 자기 자리예요. 그래서 불교는 육도윤회를 안고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상해, 환해, 거기서 육도윤회를 해요. 다시 그리스도, 기독교, 27살 때 죽어뿐 거예요. 수술받다가 여자가 실수로, 교통사고, 너무 피를 많이 흘려. 수혈을 하고 했는데 여자가, 장기가 다 망가져 죽어뿌어요. 이틀 뒤에 종교가 기독교에서, 기독교 알고 있는 알고리즘 안에 머문다고, 홀로그램 안에. 죽었을 때 아프겠지? 다쳤으니까. 몸이 없는데도 그대로 아프다. 마지막 주소라. 그래서 여러분이 몸 가졌을 때, 지금 닦고 있어요. 저한테 들었죠? 육도윤회는 없습니다. 잔상이 남았지 상이 끊어졌습니다. 이 세상, 저 세상이 둘이 아니에요. 이래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반에, 피안에, 완벽한 진리 세계에 머문다고. 전에 했죠? 이렇게 제의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읍습이. 여러분이 용기를 갖고 닦았어요. 하트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슴이 이렇게. 그럼 이 안에 허공이랑, 이 허공은 크기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무조건 하나라니까. 여러분은 하늘을 만났다니까, 이만큼의. 이 하늘과 이 우주는, 진리 자체는, 법공은 둘이 될 수 없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양심의 하나님과, 바깥에 저 법계의 허공, 별이 뜨고, 태양이 지고,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산림이 우거지고, 이 자체 삼라만사기의, 일체 우주의 순환의 원리가, 이 하늘과 이 하늘은 둘이 될 수 없다니. 오로지 하나예요. 자, 다시 갑니다. 이 안에서, 육삼 빌딩이, 서울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하나 빌딩이. 그럼 이 자체가, 법공이고, 우주고, 천계고, 성계라고 해볼게요. 이게 법공이고, 진공명의니까. 그럼 우주라고 해볼게요. 육삼 빌딩이 어디 안에 있어요? 우주 안에 있다니. 그죠? 그러면 소멸됐어요, 육삼 빌딩이. 멸해서, 조건이. 어디 안에서 멸한 거예요? 오고 감이 없다니까. 조건화돼서 사라지고 생길 뿐이에요. 그래서 성죽이고. 아무리 인간의 망념이 타락하고 때타도 여기 하늘과 여기 있는 하늘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팔자를 바꾸려면 이 길을 안내해주는 큰 멘토를 만나는 게 가장 빨라요. 왜요? 상법, 중법, 하법이 있어요. 상법은 인연법입니다. 이거를 연각이라고 해요. 여러분, 절제 표현으로 연기법 들어봤죠? 그게... 1분만 쉴게요. 15분.